최근 두 회사의 관광객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경기도 용인의 민속촌. 사람들 밭길 콱 붙잡는 특급 흥행 비결은? 어떡해, 뭐. 이리 와, 내가 넌다. 관광객이 배를 누르고 티면 이놈하고 주인 아저씨가 쫓아나오는 일명 배의 뒤놀이. 일로와. 얼마까지 잡았는데. 흔들어. 몇 살이야? 스물다섯이요. 일단 누나. 난 참고, 스물 두 살이야. 온종일 호통치는 게 일인 아르바이트생. 여기선 아이돌 뺨치는 슈퍼스타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동영상이 하나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저 관광객과 신나게 놀아줄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을 뿐인데. 조용하던 민속촌이 최고의 관광지로 발바꿈했다. 손들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기존 알바보다는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재밌는 알바인 것 같아요. 때문에 놀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민속촌 아르바이트는 일명 꿀 알바로 통했다고. 하지만 돈 벌기가 아무리 쉬우면 뭐하나. 요 꿀 알바 차지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인걸. 오늘 저희 한국 민속촌에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우리 캐릭터 아르바이트생 오디션입니다. 아유 사또. 오늘 이 양삼만만 잡숴보시면. 잘생겼구만. 아이씨. 민속촌 아르바이트생 오디션. 아르바이트생 오디션. 나 좋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하얀 벽성을 달아 두 바퀴 봐 아뇨. 얼굴에 깐 철판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플러스 접수. 개인기 그리고 연기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캐릭터 설정된 캐릭터를 연기를 하느냐. 수능 시험이 이렇게 떨렸던가 순서를 기다리는 가슴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오디션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해가지고 제가 또 무대에 약간 떨리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만 섰다 그러면. 정비여. 이놈의 쑥박준바. 신랑하면 청남 떨어진다고. 바삐에. 바보였기도 문제없다. 하나 올리고. 아이고 오셨어. 잘 왔어.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 계상 만점. 매력 만점. 자신이 가진 모든 개인기를 쏟아내는 지원자들. 그러나 하늘에 별 따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 이 중 40명을 출연해 한 번 더 오디션을 치르는데. 합격자 발표하겠사옵니다. 1차 간문을 통과한 얼굴은. 정다솔님. 우와. 찬인님. 저 너무 많이 떨어서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완전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부터 너무 좋아요. 자 이제부터 같이 쩌배기. 두 명 중 한 명이 뽑히는 실전 오디션을 앞두고. 의성과 분장까지 희합이 팍 박대려간다. 수사 대로 따라요. 탁 씨. 최은영 씨. 지금부터는 실제 민속천 관광객들과 일부러 잘 어울리고 노는지가 심사 포인트. 제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관광객들의 호감부터 들지 못하면 반짝. 사랑하기는 다 좋은 너희들. 이온. 사람들 시선 집중되는 곳에 누군가 했더니. 거짓 청년이 인깨머리 중. 예쁘게 그려주시옵. 둘이 이상하게 그려. 어려운데 예쁘게 그리려면 예뻐야 되거든 능정스러운 입담에 버는 이들 얼굴에 함바부 손꼽집이다 전통적인 것들만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젊은 사람들 취향에도 맞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새로운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 치러주는 꿀 알바 오디션 오늘 하루 경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민속촌의 알바는 되게 진짜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계속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보여줬으니까 제가 후회 없이 되게 즐겁게 되게 즐겁던 것 같아요 만약에 최종에 붙는다면 4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한국 미소촌에서 약장소 일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